이 바이든 대통령이 뭐 본인은 절대 그만둘 의지가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이야기가 계속 나오네요. 이제 한 인터뷰에서 베스트가 아닌 굿이스트다 이런 표현을 사용했고 아마 월마트 가에서 민주당의 고액 기부자 모아야죠. 사퇴를 요구해야 했고 바이든 대통령이 abc인가 방송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정해진 인터뷰에 따라서 말씀을 하셨다고 하네요. 사전 조율이 된 겁니다. 오늘 월스트리트 저널은 여러분 보시게 되면 여기 보시면 헤리스 이름들 헤리스 카말라 부통령 얼굴이 딱 나와 있고 여기 보시면 유권자들이 바이든 대통령이 갖고 있는 그런 우려, 근심을 해결하는 데는 이번에 가졌던 abc 방송과의 인터뷰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런 내용들이 나오네요. 뭐 이분은 포기 안 하시겠지만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한 것은 이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일인데 이제 한 아주 이름이 널리 알리진 그런 기업하시는 분이 서울에 한 큰 대형병원에 강연을 가셨어요. 특별히 초청을 받아 가지고 이제 의사들을 모시고 의사들 앞에 강의를 한 겁니다. 그분께서. 그런데 강의를 듣던 여러분 의사들이 강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회장님 이 부분 한번 진로를 받아보셔야 되겠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여러분들 암 진단이 발생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후속 그런 수술 조치를 취했거든요. 임상 경험을 굉장히 많이 가지신 이런 의사분들은 상대방의 표정, 태도 그리고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런 습관 이런 걸 보게 되면 이제 병을 의심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들 앞에서 강의를 하실 때 그 사업가 분께서 아마 마른 기침을 자주 하셨던 모양입니다. 방송을 하면. 그런데 워낙 평소에 몸 관리를 잘하고 하셔가지고 그분이 뭐 그렇게 아무런 어려움을 겪게 될 거라는 아무도 생각 안 했거든요. 그만큼 의사분들, 의사분들은 저마다 이렇게 임상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임상과 관련된 결과물이 없더라도 그 징후를 포착할 수가 있는 거죠. 이번에 보시게 되면 똑같은 경우입니다. 미국인의 상당수 그리고 많은 세계인들이 바이든 대 트럼프의 1차 TV토론을 본 겁니다. 이제 그 TV토론을 본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한국의 한 큰 기업의 사업가 분이 의과대학을 가가 의대 교수님 앞에서 이야기하면서 그런 폐암이 여러분들 발견된 것과 마찬가지로 이 보면은 이 의사들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미국 의료계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인지장애 검사, 침해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보거든요. 미국인이라고 해서 크게 사회적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만 프로페셔널리즘, 전문가에 대한 그런 존중이나 전문가 윤리는 우리 사회보다 훨씬 더 강한 것 같거든요. 여기서 의사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그 이야기는 소위 신경개통의 전문의사분들이 이상하다고 보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크게 비중을 두고 이 부분을 본 겁니다. 미국의 CNN 수석 의료 전문 기자인 산제이 쿱타 에몰리 대학교 의대 신경외과 교수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인지장애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미국 시민이라면 당연히 요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국의 대통령의 소위 인지장애 검사를 요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바이든이 우리 아버지라면 모시고 가서 검사를 받게 할 것 같습니다. 이 검사는 정상의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주 중요한 지적이거든요. 다른 여러분들 기부자가 돈을 내지 않겠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전문가가 지적한 겁니다. TV 토론이 끝난 이후에 뇌를 전공한 동료 신경외과 전문의 10여 명들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바이든 대통령이 인지 및 운동장애 검사를 받아야 된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토론에서 보여준 모습은 신경학적 관점에서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행설수술한 말투, 갑자기 말을 멈추고 대화 도중에 평평하게 입을 벌리고 있는 표정, 노인의 뇌는 축적된 정보를 꾀어 맞추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학습과 경험을 통해 쌓은 지혜가 여기서 나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인지력은 확실히 쇠퇴합니다. 정보처리 속도, 집중력, 기억 등이 노화로 쇠퇴하는 인지력에 속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그 어떤 요구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현재의 의학은 치매를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며칠 전에 김의신 슈스톤의 md 앤더슨 하스피털의 여러분들 아주 저명한 의사로 활동하셨던 교수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몇 개의 약을 소개하는데 부작용도 많고 일단 진행상태를 늦출 수가 있지만 치유약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군요. 이렇게 지적하는 겁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을 건데 알차이머나 이렇게 치매를 여러분들 아직도 해결을 못하네요. 대단히 중요한, 대단히 중요한 지적이고 여기 보시면 롤렌스 올트만 뉴욕대 의대 교수는 미국 의료전문지 STAT 뉴스에 바이든 대통령의 지난 TV토론을 보면 바이든 대통령의 의학적 문제가 없다고 주장을 도저히 믿기 어렵습니다. 인지장애 검사를 받기를 권고합니다. 이렇게 의사분들이 그냥 환자가 여러분들 대화를 하거나 토론회 할 때 모습을 보고 본인이 갖고 있는 임상경험에 그동안 가졌던 모든 종류의 그런 정보들이 다 종합되어 가지고 바이든이 치매 검사를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신경계 질환은 개인마다 진행 속도와 다릅니다. 2월에 신경계 검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4개월이 지났으니 또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미국은 우리보다 훨씬 더 전문직 윤리가 아주 강한 편입니다. 거기라고 해가지고 사람 사는 곳이니까 완벽한 건 아니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을 훨씬 더 소중하게 얘기하고 존중하지 않습니까? 의사분들이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귀담아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소위 인지장애 검사라는 게 무한한 검사인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체계적으로 널리 쓰이는 치매 선별 검사는 시간이 얼마 안 걸리네요. 한 5분에 10분 정도고 간이전신상태검사 mms인데 아주 짧게 할 수 있는 미국 전문가들이 바이든 대통령이 받으라고 권하는 간이전신상태검사에 대한 여러 여러분들 검사 가운데 하나인데 인지기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널리 사용되는 가장 간단한 검사고 보통 5분에 10분 정도 소요되고 총점이 30점인데 24점이 넘으면 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은 이 검사를 객관적으로 받으셔가지고 본인에 대한 그런 우려나 또 근심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 이 바이든 대통령의 1차 tv 토론을 보고 미국의 의료계 인사들이 간이전신상태검사가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가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한 사업가 분께서 서울에 아주 유명한 그런 의과대학을 방문해가지고 의대 교수님들하고 이런 분들 모시고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잔기침을 하는 걸 보고 딱 여러분들 강의가 마치니까 몇 분이 와가지고 해장 바로 한 번 검사를 오신 김에 바로 한 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런 받아가지고 바로 이렇게 암이 판맹이 된 거거든요. 그 점이 이제 생각이 나네요. 여러분들 오늘 사상 권력이 참 질기고 강하지만 생사 화복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한 번 더 하고 싶지만 건강이라는 것은 누구도 지켜주는 법이 없으니까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